썸네일 보입니까? 슈레딩거의 트롤박스? 솔직히 이 썸네일을 보고 어떻게 안할 수가 있겠어요 마리오가 죽었을까요? 안죽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진짜 이 썸네일을 보고 이거 낚시맵인거 아는데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 내 슈레딩거의 상자에요 빨리가 이거 위로 뛰어넘어가란 얘기네요 그치 이렇게 그럼 여기 위로 올라가기 내 고양이 그거 맞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냥 들어가 뭔데? 어이거 왠지 어이거이거 아니야 여기 있으라고? 그치? 개신기하네 저쪽이죠? 여기로 지금 떨어지래요 어 어 그래 맞아 이거야 아따 어? 어? 그리고 이건 아래쪽은 보나마나 빠지는 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 깜짝 놀랐잖아 암마 여긴 뭐야 가본다 일방통에 일하가지고 일방통에 일하가지고 네 들어가세요 일방통에 일하가지고 불안하긴 한데 일단 들어가볼게요 그리고 빨리 뛰어가기 어? 저게 몬스터가 아니었네? 왜? 뭐야 이거 아니 저거 누가 봐도 몬스터처럼 생겼는데 그러면 요거거든요 그래 요렇게 요렇게 자해하기 자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보나마나 여기 아래쪽 낙하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거 같아요 누르는거 에이 몰라 눌러 에이 그치 이래야된다니까 그치 맞죠 그리고 이거를 반납해야되나요? 아깝긴하지만 뭐야 완져 저게 벽돌이 아니였어 아니이 야 이거는 하 아 추하다 추하다 선생님 중간 세이버에 얘기가 웃는 표정 짓고있네 뭐가 그렇게 웃기죠 네 그럴 것 같더라 뭔가 느낌상 저거를 가면 안될 것 같더라고 이거는 뭐야 누르면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아요 불안하다 어? 어? 안 돼 어? 나 죽었네 아 나 아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 그렇다면 여기? 어? 어디갔어? 이야 여기 일방통행블록으로 막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물고기에 속지 말고 바로 그냥 점프를 뛰었어야 돼 그래서 이 검은콧을 제거했어야 됐어요 야 이 사람의 이름은 레일의 마술사야 봐봐요 그래 야 이거 진짜 어? 어 За presumably 총 이상해 하하 크크크크크크 아 나 계속 보고 있었어 쟤 뭐하러 오나 왜 자꾸 따라오나 와아아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뭔가 이상한데 버섯? 해로운 버섯인데 이거? 먹으러 가면 못나올거 같은데? 먹어보자 한번 다행이네요 뒤줄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자 이건 그치 이거죠 오오오오옹? 어 뭐야 이거 오오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냥 가면 안될 것 같은데?! 된다고? 되네요! 난 당연히 안될 줄 알았어요 와.... 가보자 아.... 중간에 잠수하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허허 조스 등장 상어 튀어나오구요 아기 상어 그치 어른 상어 이거는 쓰는게 맞겠죠? 아니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 그래 쓰는게 정답이었나봐 음둥 어흐어 휳 아아.. 아 세상에.. 야 이거 만약에 치면 어떻게 돼요? 아.. 두 개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거를 칠라고 그러면은 쪼기나는구나.. 이거 뭐야? 이거 위로 올라가면은.. 어어어어 두더지! 두더지! 그니까. 이게 맞다는거야? 그러네요 이게 맞네요? 뭔데 두더지 이거. 내려가? 어? 가만있죠 그럼 저거를 어떻게 피해야되는거죠? 네 효과낙지당한거죠 방금 야 진짜 한치협도 예상을 못하겠다 어? 뭐야? 아까랑 다른데?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어? 아니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는 위로 올라가면 죽을거에요? 그러겠지? 두더지가 여전히 이렇게 되는건 똑같구나 내려가? 아니 그럼 이거 오 아 이제는 죽어버리는구나 어어? 오 오 그치? 어뜨 어? 어디야? 아 이거 체크포인트 원이란 말이야 어? 어어? 깨! 그짓말 하지마 그짓말 하지마 야 이거 못 매달려요 와 이거 못 매달립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되냐? 어? 어어? 하하 빨리와 어 오세요 빨리 오세요 차 빼세요 여기로 차 빼세요 빨리 빨리 파이프 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왜이렇게 안와 왜이렇게 안와 빨리 오세요 빨리 어어? 잘왔어요 잘왔어요 잘왔어 요거 이거 말하는거잖아요 그쵸? 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거 이걸 어떻게 가라고 오! 이거 갔다! 간다야야! 가만히 안 돼! 거기로 갔다가 또 티즈야... 거기로 가면... 이거 진짜... 개쩌놈 맵이었다! 이야...